붕근깃 공격 공격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햇붙한 분개처럼 공격 중일보 우리처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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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전이라 산악이 막아서도 답보가 없다 왼쪽이 밀려와도 방어가 없다 중간도 멈춤없이 맞받아치는 그전 또는 길승대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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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다 공격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햇붙한 분개처럼 공격 중일보 우리처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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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전이라 목표는 강성대국 희망봅니다 겨디는 주체위역 중일보이다 성군의 직선주로 폭풍 출발은 그 구름을 당긴군이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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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 방식은 혁명 방식은 햇붙한 분개처럼 공격 공격 정일보 우리처럼 공격